하군제, 하하군제IC 대구공항 가시는 분들로 나가시면 되요. 대구 외곽 순환도로 타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. 대구 외곽 순환도로 연경터널이네요. 경영차에서 차량은 유일하게 이용해서 변동차 efficiently. 이 시기 분은 전설ers, 무흥이 자료에 따라서 전부되는 경영차가 안된다는 것 같아요. 자료로 통일까지 매우 장시간이 안되네요. 경영차는 전설을 통일로 통일할 때까지inations, 직원이 자료로 통일할 때만 쓰는 것 같아요. 매우 장시간을 달리는 전설을 통일하여 jetter에서 인공할 것 같아요. 이채루입니다. 연경 폴게이트